그때는 친구들이 배달하면 왜 이러니까 한 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아버지께 봤어요. 아니 지지문 씨가 또 젊었을 때 제주도에서 또 아버지가 그 제주도에서 가장 큰 목장. 이시설 목장. 이시설 목장. 이야 목장주에. 목장주가 아니고. 목장. 목장. 저희 과장님이. 장규 과장하셨다고 그랬죠. 네 맞아요. 목장 좀 밟아봤겠어요. 그럼요. 저는 80년대로 가고 싶어요.